아툼스데이 선물코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거 DLS-001 오케이 다음 DLS-0 다음 DLS-KR-001 교환 다음 DLS-KR-888 교환 이제 마지막입니다. DLS-KR-55 교환 한번 가보죠. 인게임에서 오케이 첫 번째 첫 번째꺼가 네 100개예요. 두 번째꺼 100개 다이약 세 번째꺼 100개 다이약 네 번째꺼 VIP랑 경험치 그 다음에 VIP랑 별 2당 5천 경험치 이렇게 됩니다. 전부 수령 완료하였습니다. 여러분들 열심히 저희가 해봤는데요. 쿠폰 공개했습니다. 한비TV에서 습다 감사합니다.